용병의 룰 하나, 늑대가 문먹이는 뺏지 않는다! 쓸데없는 소리! 하… 이젠 글렀네… 으악! 몇 번을 말해! 아로마을에 손대지 말라고! 레이엔, 늑대에게 그런 말은 통하지 않아! 다 너희를 위해 하는 말이야! 아직 안 늦었다고! 쓸데없는 소리! 하… 이젠 글렀네… 아, 손님이요, 캔디스! 그냥 같이 배련 중이었어! 그랬군요… 실례했습니다. 그럼 잘 따라오시죠. 캔디스가 안 따지니까 넘어가 주는 거야? 내가 한 말, 명심하라고. 늑대가 살려면 사자와 사냥꾼을 건드려서는 안 돼…